아 이걸 나한테 진짜 한 것처럼 하면 안되지 아니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해보자니까 왜 크크크크 하고 끝내 문성성대 체리블렛 노래 들어보셨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안 들어보셨어요? 빨리 들어보세요 그리고 룰렛도 가입하세요 얼른 얼른 빨리빨리 이쯤에서 저 룰렛 되면 이 후배랑 연애 가는 수 있나요? 제 이름은 레미에요 이름 좀 어렵나요? 헷갈리시죠? 오 레미! 도레미야 레미! 레미제라브레 레미! 레미코레 레미! 크레미야 레미! 하면서 이름 기억해주면 저 연애가능성 있나요? 연애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연애각인지 아닌지 모솔 솔로 싱글들의 연애가능성을 명확히 짚어드리고 정신차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비참 스페셜! 연애가능성 있다 없다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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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없다 없다 아예 없다 없다 아예 없다 아예 없다 없게 만들어 버렸다 비참 스페셜! 비언니 챔피언스 리그 스페셜!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레미씨가 베테네에 드디어 오면서 체리블렛 드래곤볼 다 모아서 멤버 전출연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레미씨 방금 저희가 드린 멘트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인데 없다 없다 없다로 그냥 봤어요 그냥 베테너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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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체적으로 없다로 그냥 밀어버렸어요? 저 있다고 말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걸 패스폭력이라고 하죠 눈 하나 큼쪽 안하고 그냥 파악이 빨랐어요 있다 없다 이걸로 가야되는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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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분위기 파악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전 4월 26일이 레미씨 생일이었습니다 멤버들이 뭐 이렇게 좀 선물은 뭘 해주나요? 저희는 멤버가 되게 다른데 꼭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챙겨주죠? 제가 뭐 챙겨줬죠? 아까 선물 받았는데 펭귄 가방이었는데 레미가 정말 귀여운걸 엄청 좋아해요 인형 이런걸 아기자기한거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진작에 얘기해보셨어요? 진짜 좋아하는게 뭔지? 아니 근데 제가 진짜 멤버별로 뭘 진짜 좋아할지 정말 고민을 하는데 근데 레미가 정말 좋아해요 사실 그 상대의 얘기를 들어봤냐고 펭귄을 좋아할지 그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선물을 가지고 싶냐고 그랬더니 귀여운걸 갖고 싶대요 그래서 정말 원래 펭귄 가방같은거 정말 선물 안하는데 귀엽고 블링블링한 것들 많아요 진짜 평소에 레미가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너무 좋아해요 귀여운 N화일 수도 있어요 귀여운 N화번호 2 귀여운 N화번호 2 그런거에요 좋아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귀여운 그렇죠 너무 귀여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햄새밍턴님꺼 뭐야 이거 햄새밍턴님꺼 방문성 형이 소개해주시죠 네 짱녀와 매일 땡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짱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흐흐 아니면 크크 딱 두개만 보냅니다 여자들은 웃긴 남자 좋아한다던데 아 저만 보면 웃는 짱녀 이제 썸으로 넘어갈걸까요? 이대로 연애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히읗 히읗 아니면 키읗 키읗 이렇게 두개만 보낸다 땡톡을 하는데 네 근데 매일 땡톡을 하고 있다는건데 아 무슨 말을 하든 그냥 히읗 예 땡톡 그렇죠 그럼 그건 그냥 귀찮은 하지말라는 얘기하지마요 이게 근데 밥을 먹었어? 이랬는데 키키 이렇게 주말에 영화 볼까? 연애간송 레미씨 있다 없다? 없다 네 저도 없다 없다 저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밥 먹었어? 기기 아 이걸 나한테 진짜 한꺼처럼 하면 안되지 아니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해볼까니까 왜 크크크크 하고 끝내 딱 이해됐어요 대화 종료 대화 종료 마침이거든요 아니 지금 바로 컷 이거 아닌데? 과학이네요 도티 도티 도티